죽여! 죽여! 얘네 총 없잖아, 죽여! 아... 아... 아, 이 시끄러... 아, 뭐해? 안 들어오고 뭐해, 너희? 아,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죠? 바로 닉변빵입니다!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하자면 서로가 요원을 골라주고 필수가 더 높은 사람, B 승리! 자기가 플레이하기 싫은 요원을 한 명씩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 중에서 서로가 못할 것 같은 픽을 골라주는 거지 일단은 저 오면 너무 오랜만에 제가 원래 브림스톤 밖에 안 하거든요? 아, 브림스톤 원픽이었고 이제 저는 브루루루 했습니다 아, 근데 나 잘못 골라준 것 같아 너가 레이즈 그래도 좀 했었고 나는 너가... 나는 순간 아박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 아박인데 왜 잘하는 거 골라줘? 나 아박 레이즈 원툴인데? 너 근데 항상 앞으로 나가서 먼저 뒤지잖아 너가 좀 들어올래? 들어와야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거든? 아, 이거 벌써 생각해놔야겠는데? 팩! 죽여, 죽여! 나이스! 아, 좋아! 날모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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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아, 왜 이거..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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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죽여, 죽여! 얘네 총 없잖아 지금 한 명 더 하고 간다 유시더라 아, 뭐해 안 들어오고 뭐해 너희? 왜 안 들어오고 Anything 나면 삐가야겠다 빡치게 하지마 나와 안 돼! 나이스 아! 아...! 이거 에반데. 아 쟤 자리 너무 좋은데? 안 돼. 안 돼 안 돼. 안녕하세요. 와 나 피야. 2명 남았습니다. 뭐야. 잘하는데? 오그로 진짜 잘 걸어주는데? 피만 한 번 까줄게. 가자. 진짜 내가 널 위해 깔아줬네. 어! 179! 179! 나이스. 나이스. 와.. 킬을 먹네 이걸? 아.. 서른차 얘들아. 서른차 제발. 우리 두 방 빨리 이겨보자. 아 개어켔네. 어쩔 수 없어야 하나. 나 사도 좀 가. 뭐? 뭐? 아! 아니 이.. 내가 다 맞춰놓은 거! 승리에 빡치네. 따로. 그래 이 거지! 다들 수고만 한다고! 아니.. 이동이!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전 하루에 발닭개예요. 저 발냄새 나면 괜찮으세요? 하루님의 발닭개로써 희망하루님만 희리겠습니다. 나 피 없어도 남보다 그냥 나를 줘. 남의 줄 생각하자마자. 어 걸렸다. 제작전 중! 그럼 왜 이렇게.. 그거다. 55! 네? 하루님은 발닭갠인데 하루님이 0킬인군요. 그래도 해야지 밝게. 아니요. 발닭개 하긴 하는데 0킬.. 분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루님. 잠깐만. 이거 발닭개가 아닌가? 팩볶긴데 이거는? ORA! 안녕하세요! COMING выпуск 5! 참고로!